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킹입니다 자 오늘은 드래곤볼 스파킹제로 중국 서버에서 랭크 매치인데 겉모습만 대단한 정말 근육이 엄청난 초베스터와 초트랭크스 조합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때랑은 많이 다르죠 파워가 대단하지만 스피드도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심한 그런 변신이라고 손오공이 표현을 한 적이 있었던 그 상태인데 요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도 과연 파워는 대단한데 스피드는 떨어질지 처음 해봐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판 잡혔습니다 아 지렌 좋아 근육대전 어? 저번에 만났던 사람이다 지렌 안에? 슈퍼베지이토 간지야? 빠 빠 빠 빠 파워 파워 오우우우 2 빅뺵어택 오우 유도성 보소 미쳤고 또 자가형 오 확실히 공속이 그렇게 빠른거 하진 않다 와 초카운트 대박 흡alth 흡! 정확한 회피, 타이밍 쟀죠? 4단 홀드! 아 아 아 아! 선혜의과! 리크방가 탈! 아 유도 미쳤어요! 상대 당황쓰, 다운된 상태 아 기물파손 오케이, 적당히는 하지마 오모이 시라세 데야루 일로와 지렌 어허 그런 짓을 해? 어허허허허 저 카운터? 올거니? 안맞죠? 야 이거 가브리아? 아아! 이런 재개! 몰랐다 친구야 오레와 슈퍼 베지토다 유키가 아르가! 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재개!라! 이걸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파이널 후레시가 아쉽다 마구잡이로 오오오오 역시 특수타격기가 좋긴하구만 오오오오오오오 우 우 가보자 아오오오오오오오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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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트렉크스 라이스 다운된 상태? 오호허허허허 그 손잡에 하하하 멀리 있네 코이츠가 슈퍼 베지트 베지토 슥슥슥슥슥슥 형타 멋있는거 봐라 베지트 바이츠 마트 안나왔어 하단홀드 아아아아아앜 아아아아앜 오오 계단있는 곳에서 싸우는건 좀 어색한데 이맵 좀 거슬리는게 많다잉 그게 재미라면 재반데 피니슥마쳇 얘 필살기 그건가? 포차아니스 미디엠 어? 소 한번 번쩍 들어주나? 왜 맞어? 가드 땡겼잖아 재해기라이 늦게 땡겼나? 쉴피하려다가 오오오오 고숨도취 야야야야 촅하우터가 안나가 아 그렇지! Splat! 어 ну 맞았어! 그렇지이!!! 아 이거였구나 지린다 멋있어 멋있어 누가만 már? 끝났어!!! 아 충 Iranian 아쉽고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다음판 가보겠습니다 두번째판 맵을 보아하니 아까 그 상대인것같은 내가 아니군 아 이거 맵 내가 이쪽 설정했구나 오케이 신로리 가보자 군용맨들끼리의 대결 선타는 역시 요렇게 대쉬 특수기가 멋있어 저기요 와 잡아 던지는거 봐 나이스 앵글때문에 틀려가지고 와 얘 감파수저야 뒤돌리기 콤보까지 끊어주시고 오케이 스웩 기살짝 모아주고 멋있어 멋있어 와라 브로리 맞아줘 그렇지 연출 미쳤다 그렇지 피해주시고 간파 나이스 슈퍼베지터 간파수저네 스턴 걸리네 아파요 스파킹까지 슈퍼베지터다 바이 다음 야무치 시점 너무 빨라서 안 보이죠 오호 야무치 주제 이걸 따라와 아 왜 판정보소 진짜 아 슈퍼 한번 줘야지 여기에는 아 미치겠네 기보아줘 한 번 깔아두고 피했네 잔상권이었을까 오케이 같이 스파킹 가 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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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탄 견제 기탄 견제 기탄 견제 기탄 견제 당황했나요? 가보자 맞았겠지? 아 가드 당한 것 같은데 호호 안 맞아 소기탄 가드 호압에 있는데 왜 서치를 못하니 한번만 맞추고 싶어 파이널 오레쉬 좀 빠지다가 이동하다가 망했어요 어 이번에야말로 이거 좀 느린 것 같아 아 또 안맞았잖아 제기랄 한번 더 해 그럼 뇌전 플래시 아 드디어 맞았다 그렇지 좋아 이제 트랭크스 나와도 되겠어 부우 다 이겨보시자고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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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잡고 오우 스탴 후우 찍어버려 뒤모아주고 오우 갑니다 다시 다운되세요 오우 오우 와 공속 빠르다 날려주시고 피니스 파스타 마무리 간지나게 폭발해야겠다 같이 가보자 들어오는 순간 죽는거야 들어왔네 자 어떻게 멈출거지 멈추지 못할것이야 하하하 이거거든요 정확한 노림수였다 자 자 과연 이번에는 누가 만나줬을까요 아아 아까 그사람 아 이사람 전판에도 만나가지고 전판은 녹화를 안했는데 하하 이번판은 녹화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판 이기긴 했거든요 가보자 친구 연속으로 만난다면 연속으로 패주는 수밖에 시작 초카운트 미쳤고 밟고 공격 한 번 더 스텝 천천히 오호 심리전이 아까보다 좋은데 나이스 아오 피해요 이게 드래곤볼이지 내가 이겼잖아 그만하지 그래 아 기가 모잘랐다 쫓아갈라 했는데 아 이게 내가 오면은 간파 노리고 있을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맞아줍니다 별로 길게 끌고 싶지 않아 어차피 어차피 나는 매우 유리한 상태 큰거 와버렸어 이거는 같이 가져야되는데 쯧 까비 왔어 왔어 초카운트 해봐 못했구나 친구야 체력이 조금 남겠죠 진짜 진짜 조금 남았네 기타 하나만 맞아도 기타 하나만 기타 하나만 아아 이걸 대개하네 젠장 간파 간파 아픈 콤보들어가 대시가 왜이렇게 공격이 둔해 전진성이 없어 아픈 콤보들어 이거 내가 날리면 흐흑 큰일났다 여기서 제트카운터 이 사람 실수할걸 기도해야돼 이게 안되고 이게 안되고 큰일났어 태그해야네요 오호우 필살이 쓰겠지 일단 가드 한 다음에 스턴 걸고 뒤잡고 캄버 아 이 똥대이들은 왜이렇게 전진성이 안좋은거야 아니면 그건가? 맵때문에 지형지물 때문에 좀 콤보가 아니어지나 안맞아 친구야 맞네? 사운드가 좋아 낭아풍풍건 맞아버렸죠 저 멀리서 썼는데 야 오든가 초감바 초감바 잡아 호 딱 스웨이 해주고 여기서 베니싱 베니싱 베니싱해서 베니싱 까비 평탈 눌러져있나? 막았어요 태그하겠지? 태그 안해? 이걸 태그 안해? 진짜 태그 안할거야? 장남저 냉든 critics 화 다 seven 해왈 내 체력이 얼마 없네 초간파 해도 딱 지금 병타 슈퍼함으로 씹으면서 폭발 한 번 해주고 튀어요 그 다음에 바로 스파킹 켜두고 내가 대시를 하면 이 사람은 간파를 누를거야 저거 봐 누르고 있죠? 한 번 더 잡아 들어왔어? 그럼 안되지 딱 빅데미지 입히고 다시 스파킹 켜 슈퍼 베지이터다 핑! 아! 수고 형 제가 이겼죠? 포기하지 그래 어? 형 기가 많잖아 내가 실수할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다음 마인부 찾았네? 기 그만 모아라 수고 형 아 맞았죠 수고 형 딱 깔끔한 승리 이 사람 또 만나면 그거는 녹화 캔슬하고 다른 사람 만날 때까지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서버에서도 B랭킹 좋아 좋아 B랭크로 올라갔습니다 자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지이트 나는 슈퍼 베지이터다 아 베지이터 대사 개 웃기네 어 이 사람도 전에 만났다 중섭도 생각보다 랭크가 점점 높아질수록 만나는 사람만 만나겠구만 을섭으로 도망갈까? 참고로 난 을섭 CD도 있다고 내리쯔고 내리쯔고 빡 기 좀 모아주고 오면은 간파 한 다음에 뒤잡고 빡 한 대 더 빡뱅어텔까지 피했어 못킨거지? 이게 이제 와일드센스인가? 잔상권인가? 아니네 뭘 깐거지 저거? 이게 이제 뭔질 모르겠네 무천도사 빡 맞아주세요 무천도사는 체력이 엄청 많이 닿을거 같은데 그렇지 귀 아프고 어딜 스파킹을 킬라고 끝나버렸어 베지이터 하나로 다잡겠는데 이거? 약간 그 브로리가 좀 자랑한거 같애 어디냐 어디냐 베지이터 콰いつ이 핫red 왜지 또? 왔다 mayd. 왔다 온다 온다 귀탄 쏘면서 온다 나도 기탄 쏘면서 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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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지금이야 오니乜 재기랄 오 스피릿소드! 아아 간지야 와 진짜 베지트가 멋이 있긴 하다잉 일로와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어 캐릭터가 야 죽어 오늘 파이널 렛이 몇 번 뜨냐? 안녕히 가세요 남은 캐릭 뭐야 야지로 베잉? 고쿤 고쿤 또 베지터로 싸워줘야 제맛이지 상대 아직 저 못 찾았거든요 하지만 난 찾았지 바위 뚫고 들어간다? 그렇지 안보이지 어디인지 모르겠지 이제 찾았어 들어올거야 에네르기파 다들 해주고 충전해줍니다 왔어? 스웨이 딱 한번 해주고 쫓아갑니다 딱 그 다음에 내려갈때 걷다가 파이널 렛이 꽂으면은 사망 다 좋았다 좋은 콩보 아직 남았어? 미스터사탕 개기없네 일로와 던져 하고 싶은게 있나요? 오 프레셋도 살짝 맞아줄까? 선물좀 받아줘 아 아프당 한번 더 오는거야? 피해버려 두번은 안당해줄게 또 오는거야? 아 저거 애초에 가불기구나 아 회피해야되네 무조건 어이 또 쓰려고 그래그래 와라와라 스텝으로 피해주시고요 뭐 또 올라고 스텝으로 피해주시고요 어 또 올라고 스텝으로 피해주시고요 어 또 올라고 스텝으로 피해주시고요 어 또 올라고 스텝으로 피해주시고요 스텝으로 피해주시고요 어 또 이제 질렸다 가라 어딜 오는거야 자꾸 또 오고싶네 오!!!! 오.. 오지마~~ 꺄.. otes drin 왜 차가워 아우 ㅎㅎ 아 이거 스탭으로 피해주시고 사기 모오든가 ?! 더! sucks 아오 못삐 했다! 진짜 미치겠다 아 딜이 아파요 죽어라 파이널 플러쉬 파인 아슬아슬한 대전이었어 역시 미스터사탄 강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초 베지터 슈퍼 베지터와 슈퍼 트렉스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